자유한국당에게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보이콧을 중단해 주십시오. 2월 국회를 전면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2월 국회에 복귀할 것과 함께 일하는 국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공감대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국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제가 밀려 있는데 왜 국회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정쟁만 계속하고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정치권이 민생경제를 말하면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국민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단식 농성은 오히려 정치 희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농성, 납득할 수 없는 보이콧은 정치에 대한 불신만 가져올 뿐입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벌써 네 달째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고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고임세원 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법과 의료법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법이나 권력기관 개혁의 민심을 담은 국정원법도 최소한의 토론의 장은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비판하십시오. 토론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법안소의 상시화 등 일하는 국회,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부디 정쟁을 위한 보이콧은 중단해 주시기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